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아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훈련을 통해서 토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으면 바보가 되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약간 권위자일 때 약간의 내가 권위를 갖고 있고 타이틀을 갖고 있고 청중들이 나라를 권위자라고 했는데 어떤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르는 게 되죠. 그때 쇼펜하우가 예를 든 건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칸트의 책이 좀 어렵습니다. 철학서 중에서.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실천이성비판, 순수이성비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칸트가 어려우니까 나는 칸트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때는 칸트의 철학서를 일반 대중들이 정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하는 책이니. 못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얘기 들은 다음에.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 자체가 흔들리게 돼있다라고 쇼펜하우는 이야기를 하죠. 나도 공부께나 한 사람인데 내가 봐서 이해 못하는 거면 이거 대중들이 이해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라라는 표현도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해도 바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나는 기본적으로 권위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법칙에 앞두고 있는 게 권위를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내가 권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된다. 히라버 쓰고 라틴어 쓰고 전문용어 쓰고 유식한 척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체성을 건드려라. 상대방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성의 끈을 놓게끔 만들어라.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신공격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인신공격까지 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1번부터 38가지 법칙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입니다. 뭐냐면 내가 질 것 같거나 상대가 논리적 선점으로 이 말싸움에서 내가 패배할 것 같으면 인신공격을 해라. 이게 약간 격투기 하는데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똥이라도 뿌려라. 단칙을 쓰라는 거죠. 눈을 찌르드는 흙먼지를 던져. 이기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 왜? 말싸움에서 지면 내가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론의 법칙이지만 저는 이제 말싸움의 법칙이라고 봐요. 말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둘 다 말싸움의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얘가 논리적으로 나보다 앞선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빡쳐. 그때는 너 자식아 뭐야? 인신공격. 너 뭐가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마지막에 이걸 던지고 나오라는 거죠. 오. 당신 보니까 아까부터 입냄새가 심하더만 그래서 내가 오늘 토론을 못한 거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땀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스튜디오 공기가 안 좋아서 내가 토론을 못하겠어. 이렇게까지도 가르치는 쇼펜하우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건데. 아니 그런데 책 제목이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 디펜스하기 위해서 제가 또 따로 이걸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약간 해설. 해설을 집어넣었죠. 이거를 정리해보죠. 그 책 보면 이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네 가지겠죠. 쇼펜하우어 38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논리적인 선점이 있고 뻔뻔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케어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땐 나를 지키기 위한 것들을 위한 다섯 가지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대화한다는 건 상대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다시 만날 사이면 그럼요. 그 대신에 공손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지키는 나라 기술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출처와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짜고짜 그거 아니잖아. 누가 얘기한 거가 아니라 어 그렇구나 인정하고 근데 아까 네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출처가 좀 난 궁금해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머쓱하면 그렇죠. 바로 출처되기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디서 본 거라고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 근거의 타당성을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의도와 의미 구체성을 물어봐야 된다. 토론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의 니즈를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야 은성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설득할 때. 가스라이팅. 네.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례, 비유, 메타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야라고 그냥 해맑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토론이나 말씀하다보면 내가 이걸 물어보면 내가 좀 지정등등이 떨어지거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가라는 중압감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 알아들었다면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다면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라고 겸향적으로 물어봐라. 그래야지 서로 간에 나도 지킬 수 있고 내가 휩쓸 사악한 기술에 당하지는 않잖아요. 세 번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자. 아까 얘기했던 각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중요한데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저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은성이 너 좀 이기적이야. 대우는 왜 그렇게 살아? 예를 들면. 이렇게 너는 어때? 라고 규정 짓는 순간에 특히 몇몇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저를 불성실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빡친 케이스가 빡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술값을 자주 내는 편인데. 야 은성이 너 술값 좀 내. 걔는 농담을 한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늘 술값을 계산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책을 보니까 새로운 친구는 제가 약간 쫌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바로 티뻑터에 반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안 된다. 그러게. 이게 또 되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스레가 큰 친구들은요. 술자리 같은 해보면 이게 목소리도 크고요. 딱 그래. 아예 너 지나가고 그랬잖아. 몰아가고 떼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내가 수용 가능하면 오케이. 넘어가지만. 그렇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규정 지는 순간. 그거는 조금 반박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 3명은 있지만 나머지 한 6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면. 그럼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 불성실한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 10번의 모임 중에 내가 3번, 4번은 샀거든이라고 영수증을 들이밀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좀 난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지혜롭게 약간 쿠션을 얹혀서 해야 되겠죠. 야, 너 왜 그래? 지난번에 내가 샀었잖아.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너 언제 냈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격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회 샀을 때 너 말이 그때 바쁘다고 안 나와서 이 자식. 뭐 그런 식으로. 대게도 먹고 홍게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또 샤이하신 분들, 예성적인 분들은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너 지난번에 술값 좀 내. 그러면 뭐 하고 그냥 쭈빗거리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나중에 집에 와서 조금 생각나는 거 하고. 다음에 그 모임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때로는 단호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관계가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나에게 사악한 기술을 쓴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티포텍. 이야, 단호박. 단호박.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이건데. 단호하게 마지막에 하는 거. 그건 미리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관계라는 것도 서로 간에 탁구처럼 티포텍과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관계들을 보면 일방향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관계도 리셋과 관계의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옥석을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봐서 내가 스스로가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무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만나기 전에 내가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한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마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와우, 끼어드셨네요? 안 그러잖아요. 쌍라이트 켜고. 뭐 십장생 그리기도 하고. 접두사 막 개 들어가잖아요. 분노학자 주장은 어떤 사람과 감정적인 데미지가 있으면 이게 키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해결하지 못하면 쌓여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까요? 불특정 다수나 만만한 사람에게. 부하직원, 가족들에게 풀게 되죠. 엉뚱하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우님하고 오늘 만나는데 아까 김은상 박사TV 마음속에 지금 다 풀어있거든요.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어떤 방식이 됐든. 잘 풀든지 뭐가.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가 핵심입니다. 겸양적으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그때 바로 터지는 건 아니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만만한 사람 만났을 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백 아나운서 만나는데. 그럼요. 야, 김은상 박사TV 이름이 어때서? 그러니까. 아까 말이야 이대호 그 자신이 지가 뭐한다고. 좋아 안 좋아 막 이거. 그런데 안 좋은데요. 그러면 얘는 또 선졸하고. 걔 정체성 훼손하고. 동물의 왕국 넘어가고. 쇼패너버가 또 왕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엉뚱하게 갑자기 이제. 전 선배가 갑자기 와서 어디서 언짢은 일이 있었나. 왜 나한테 막. 그러니까. 분도를 폭발하고 나가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의 해우소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감정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과 겸양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 누가 웃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에 나랑 미운 사람이라면. 저 자식이 왜 아침부터 웃고 들어와가 나오잖아요. 저 새끼도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뭘까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이나 관찰해야죠. 저 사람 웃은 거예요. 나를 보고 웃었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저게 수용 가능한가. 저 웃음이 별게 아니야. 그럼 오케이.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야죠. 이 얘기를 해야죠. 아까 왜 웃었어? 이러면 격투기가 들어가는 거고.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보네요. 라고 터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 보고 웃었어라고 하면. 그때는 뭐. 격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고. 내가 겸양적으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푼 거죠. 그런데 그걸 안고. 계속 담아두다 보면. 그 친구에게 터지든지. 불특정 자수나 만만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이성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쓰레기통.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막. 만만한 사람한테 막 쏟아 부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지키는 말하기술의 다섯 번째 단호화라는 표현을 쓴 게요. 주변에서 보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다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또 누가 화내면 그것도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메시지를 언제든 단호하게 얘기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절 못하는 친구도 있죠. 저희 아나운서실에서도 근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친구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모든 사람이 걔한테 연락을 하면 다 바꿔요. 연휴 때 막 추석 때 뉴스. 저도 마지막 보류를 몇 번 써먹어 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이 있었죠. 그분 누구예요? 저도 연락 좀. 구독자 천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꼭 얘기해주신 후에 한 번 술을 먹다가 얘기를 해라. 너무 참지 말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너 힘들어진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향, 성격. 그런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폭발합니다. 아, 그 사람이? 폭발할 수 있죠. 아나운서실 회식할 때 술 잔뜩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골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 친구가 다른 방법으로 잘 해소하는 나만의 루트를 찾았다면 오케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중요하네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나를 지키는. 특히 이제 말하기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다섯 가지 기술. 첫 번째,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리고 의도, 의지,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라. 또 차분한 태도를 가져라.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캔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캔디 아나의 효능감. 사탕이요? 사탕 하나.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레지던트하고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A그룹은 사탕 하나를 주고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게 긍정적 정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확 끌어올려줬고 B그룹은 사무적인 태도로 사탕을 주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그룹이 초등학생들이나 레지던트이나 거의 75% 이상 문제 해결. B그룹은 20% 미만.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일 때 나의 인지능력,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캔디가 캔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휴먼컴에서는 캔디 스터디라고 써요. 그런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나만의 캔디를 많이 준비를 해둬야 되죠. 그게 실제 캔디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호님께서는 언제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요? 네. 언제 기분 좋지? 그러니까요. 언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할 때 루틴이 제가 아침에 5kg를 뛰고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뭘 마셨죠? 에너지음료. 그래서 저의 캔디입니다. 그리고 커피라든가 누구랑 통화한다고, 예를 들면. 본인의 캔디를 많이 만들어둬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러 갈 때, 토론과 논쟁을 할 때, 설득을 해야 될 때, 스피치 해야 될 때. 스피치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제가 스피치 코칭할 때도 경쟁 PT의 마지막 단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려줘야죠. 전날에 지적해봐야 이 프레젠터는 고쳐지지 않아요. 성취 경험으로 기분 좋은 상태로 확 끌어올려줘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그동안 여러 코칭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정도 수출이면 좋습니다. 충분하실 수 있어요. 캔디를 계속 먹이는 거죠. 하여튼 올림픽 결승 전날 밤에 이 기술이 어떻고, 스템어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과 할 때는 캔디를 드시고, 특히 제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관계성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인류학자인 덤바라는 교수가 유인원들의 군집 사이즈로 커뮤니케이션을 봅니다. 조직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유인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즈가 뇌의 용량과 같았는데요. 인간에게 대입해봤습니다. 인간의 뇌의 사이즈, 크기로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맥스가 몇 명이냐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것은 5명 이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최악인 경우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그 선배랑 상사한테 시달렸습니다. 끝나고 누구를 부르죠? 친구들과 사람들을 불러요. 술을 먹어. 그런데 그 친구 중에 다 결이 맞으면 좋은데, 뭔가 또 안 맞아. 그리고 집에 가면 뭔가 더 힘든,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 디폴트 모드로 해서 멍때리는 것, 그리고 본인의 캔디가 많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스피츠를 하거나, 대화할 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의 캔디를 먹고 나가야 된다. 방송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맛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영양제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과의 전화통화일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캔디. 나만의 캔디를 많이 둬서 그때 하나 드시고 가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인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인지심리학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김경일 교수님한테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 김경일 교수님은 맥스봉. 맥스봉, 소세지. 그게 캔디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쇼펜하워도 그거를 알았을까요? 캔디 스터디, 본인만의 어떤 행복 요소들? 본인의 행복 요소는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30년 동안 치과하면서 칸트를 사랑했고요. 거의 칸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칸트가 시간에 맞춰서 산책을 했죠. 쇼펜하워도 치과하면서 아트만이랑 걔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룻을 부렸어요. 본인이 음악 플룻 하면서 본인의 그 분노와 짜증. 저는 시샘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시샘. 내가 이렇게 정말 대철학자인데 해결에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고, 플룻 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루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좀 보면 말년에는 멋지게 살았죠. 치과는 본인의 캔디를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취미일 수도 있겠고, 그게 산책이 됐든 플룻이 됐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가지고.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워가 해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탈? 쇼펜하워가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의 다양성을 수용했습니다. 인도 철학하고 동양 철학의 조회가 깊었고요. 또 사사도 받았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궁극적인 해탈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그리고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 그런데 일시적인 해탈이 있습니다. 음악할 때, 예술 작품을 볼 때.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캔디라고 봐요. 사실 해탈이라는 게 고통 상태를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고통의 상태를 내가 치워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살짝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바꾸는.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 불교랑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앞에서도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한 번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분 토론은 100분 동안 해도 결론이 안 나고, 밤샘 토론은 밤샘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서로의 입장체만 확인하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토론장에 나오는 사람은 없고,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들 토론장에 나가는 것 같고, 근데 누구도 바뀌진 않고. 지금은 엄밀한 위로 따지면 토론이라는 개념, 디베이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의 이루어지는 토론들은 뭐냐면, 나의 확증 편향, 보시는 분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다르고, 내 주장이 맞아라고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말이 맞지 하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하버바스의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9세기에 그 당시는 철학과 문학적인 사조, 사회적인 문화들이 많이 교류가 되면서, 카페나 살롱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정말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 정치 현장에 투영이 되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디어가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거기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각자의 진영 논리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분들이 토론장이 쇼라가 됐어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됐다고 봐요. WWE, 너 나와. 너 나와. 누가 누가 말아요. 이 사람이 잘하네. 이 사람이 이 정보하네. 언제부턴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쇼오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런 반성과 고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토론은요. 이게 미국에서 쓰는 방식인데, 아카데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토론 수업 제가 진행을 할 때는, CEDA 방식이라고, CEDA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CE, Cross Examination Debating Association. 미국의 대학 협의위에서 진행되는 토론 방식인데, 철저한 규칙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죠. 찬성이 먼저 자기 주장을 펴요. 반대가 반박.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 다시 자기 주장. 또 반박. 그리고 교차 조사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쪽에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또 얘기 듣고 또 반박.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뽑냐면, 그걸 본 청중이 평가해 주는 거죠. 이 찬반 중에 어떤 사람이 논리와 근거와 설득을 더 잘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주도권 토론에서 전혀 규칙 없이 말꼬리 잡고 몰아붙이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에 맞춰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공론장이 아닌 미디어가 끼어들어서 하나의 그런 격투기장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저걸 보는 사람들은 다 흥나군요. 박수지호 욕하고. 저 사람 잘했어. 이 사람 누워 욕하고 술 드시면서 내 생각이 맞아. 확증 편향되고. 그게 더 공고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더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커뮤니케이션 박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 거의 그냥 UFC 보듯이. 사실은 토론과 건강한 소통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거실의 대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부모가 어떤 대화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죠. 물론 우리도 거실에서 대화를 이루어지죠. 자라, 닥쳐라, 불꽃, 조율이 이 정도의 수들이죠. 그런데 미국 사회나 유럽이 그나마 나아는 것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어릴 때부터 그나마 부모와 토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고 학교 교육 편제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그때 2006년에 박사받고 서울대하고 경희대하고 대학 강의를 갔는데 스피치 수업인데요. 수강생이 70명이에요. 강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한 번 자기소개하잖아요. 3시간 다 가. 지적하면 3시간 다 가.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쭉 교육 편제부터 시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토론이라는 미명하에 뭐가 되죠? 말싸움. 내 주장만 확인하는 확진 편향의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학교 다님도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있는 HR 시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학급 회의. 학급 회의 토론 시간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많아질 필요도 있겠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쇼앤텔이라고 해서 제가 어린이 책도 스피치 책을 많이 쓰고 교육부에 자문도 했었는데요. 말하기 책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어과 선생님이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제 답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또 수능에서는 이제 토론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면 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받아서 면접 때문에 또 사격비 내고. 내고 막 자소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질문 뽑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아까 얘기한 날것의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첨언하자면 제 맨 마지막에 뭘 썼냐면요. 그 AI 토론 기기가 나왔습니다. IBM에서 디베이터 프로젝트라고요. 2019년도에서 지금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토론 대회 우승자하고 유치원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AI 디베이터 기기하고 그게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화를 했고요. 그것과 인간이 대화를 했어요. 해서 청중들이 평가하도록. 그런데 압도적인 결과로 인간이 이겼죠. 인간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설득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목소리에 대한 변화도 좀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IBM에서 만든 디베이터 프로젝트는 논리적인 근거는 진짜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감성적인 소구,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약한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이것은 동물의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수성. 그리고 지지 말고.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논리적인 말만 할 사람은 AI처럼 토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물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인간처럼 말을 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사회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기사 뭐 AI처럼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인간 내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 말하고 싶다. 토론에서 이기고 싶다.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실 텐데 오늘은 일단 실전 편으로 우리 쇼펜하우어 선생님이 말을 해 준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진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주제로도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님. 국립 박사. KBS 아나운서 김은성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